네, 이번주 농사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수확한 미국은 저장 중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해충 발생과 품질이 떨어짐으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의 수분함량을 15% 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 내의 온도는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는 습해에 약하여 피해를 받기 쉬움으로 땅이 얼기 전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와 동해를 예방해 주시고 늦게 파종한 지역은 퇴비나 볏짓 등 유기물을 피복해 주시고 복토를 충분히 하여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 요령입니다. 수확기가 된 가을 배추문은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서슬러 수확해야 하며 한 번 얼었던 배추는 바로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밭에 누워 기온이 상승하여 회복된 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채소의 경우 밤낮 온도차가 클 경우 병 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낮에는 환기를 잘 식히고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작물을 유심히 살펴 병 발생 초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수확을 하지 않은 과실은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과실이 얼었을 경우에는 바로 수확하지 말고 온도가 올라가 과실이 해동된 후에 수확하여 바로 출하하도록 합니다. 과실을 저장할 때는 먼저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통풍이 잘 되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온도는 영하 1에서 0도, 습도는 85에서 95%가 되도록 유지시켜주고 장기간 저장할 때는 저장 중 호흡에 의한 가스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요즘엔 어린 가축의 경우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면역력이 저하됨으로 보온 장비를 점검하여 야간 난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여, 대지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철저하게 축사 안팎 소독과 평상시 외부인 차량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며 전염병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농사정보였습니다.